나무병원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에 이르는 의료공간의 확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고객중심적 시스템을 더해 나무병원은 앞으로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에서는 대학병원 교수역인 전문의가 진료 및 수술,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물론, 내과의 경우 11명의 전문의, 전원 내시경 세부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의료진의 원스톱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진료 당일 모든 것이 가능한 시스템은 많은 병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 외래진료센터가 리뉴얼을 통해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진료실을 1층으로 옮기고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내과 전문의를 추가로 영입하고 전문인력도 확대했습니다. 내시경센터 역시 규모의 확장과 함께 의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검사실을 9개로 확장하고, 준비실, 회복실, 상담실을 확장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개선했습니다. 우수 내시경실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및 소독 시스템을 갖추고, 내시경센터를 클린존과 오염존으로 구분했습니다. 소독된 장비는 청결 동선을 통해 검사실로 이동하고, 사용 후의 장비는 오염 동선을 통해 세척실로 이동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호자가 검사실까지 들어와 검사 과정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소독 전 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역시 확장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비만치료 내시경,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 등을 배우기 위해 연수를 희망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외부 송출이 가능한 라이브 서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 건강검진센터는 교수 역임 전문의들이 검사를 직접 시행하고, 예진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맞춤형 검진을 진행하며, 여성질환 검사는 여성 전문의가 진행하는 등 수준 높은 검진을 제공해 우수 검진센터로 인증받았습니다. 검진센터가 리뉴얼 확장을 통해 공간을 2배로 확장하면서 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더욱 쾌적한 검진, 더욱 빠른 검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단검진센터를 신설해 예약 가능 인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종합검진과 공단검진의 분리로 이동 동선은 개선하고 검사 대기시간은 대폭 줄였습니다. 검진센터에서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외래진료 및 수술센터로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나무병원은 질병의 발견뿐만이 아닌 질병의 치료와 건강증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나무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마주보게 한다는 비에비스의 뜻을 실천하며, 언제나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나무병원의 모든 진료가와 8개 센터 140여 명의 임직원은 의료사고 0%의 기록, 가장 안전한 병원이 되겠다는 서약을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비에비스 나무병원 비에비스 나무병원은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소화기 특화병원으로서 고객을 위한 기록을 써나가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